2조에 속한 우리나라팀은 방글라디에슈, 오스트랄리아, 일본팀과 경기를 진행하고 준결승 경기에 진출해서 1조에서 올라온 중국팀과 대전했습니다. 20일 우리나라팀과 중국팀과의 준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이후 후반전에 들어와 방어로부터 공격으로 이행 속도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던 우리팀에서 경기시간 58분경이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우리팀은 1대0으로 중국팀을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으며 국제축구리연맹 2018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팀은 23일 남조선 팀과 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